지리산의 3대 사찰 중 하나죠. 저는 지금 천은사에 나와 있습니다. 사찰의 입구를 알리는 여기 일주문의 현판은 조선시대 명필과 원교 이광사가 남긴 글씨라고 하는데요. 절대 비경을 갖춘 천은사, 지금 함께 가보겠습니다. 람사리 협약에 가입돼 보호받고 있는 세계적인 연암습지. 저는 지금 순천만에 나와 있습니다. 드넓은 갯벌과 황금빛 갈대가 장관을 이루는 이곳은 한 해 약 200만 명의 관광객들이 모일 정도로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드넓은 갯벌과 황금빛 갈대가 있습니다. 수화면 떠오르는 섬, 바로 이곳 동백섬 오동도입니다. 해안절경과 파도가 정말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겨울이면 이곳 오동도는 아름다운 동백꽃으로 온섬을 뒤덮는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 저는 지금 여수 아쿠아리움에 나와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웅장한데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볼거리뿐만 아니라 바다 생물들에게 먹이주기, 마린걸쇼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